계약이 6개월 남았지만 첼시 측에서 연장 계약 이사가 없다고 알려진 칸테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최근 호날드처럼 알라스루와 접촉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날 칸테는 첼시와 재계약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칸테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는 6월 30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칸테는 자증 부상으로 지난 10월 햄스트링 수술을 받았고 아직도 경기에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다. 칸테 측은 현재 첼시와 2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첼시는 1년을 원한다고 한다. 여전히 계약 기간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첼시는 칸테를 지키기 위해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칸테의 계약 기간 만료가 점점 다가오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라스루가 연결됐다. 알라스루는 막강한 자극력으로 호날드, 칸테 뿐 아니라 나무수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칸테는 프랑스의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로 신장은 크지 않지만 바부진 체격을 갖고 있다.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능력으로 팀에 도움을 주는 유형이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했다. 칸테는 첼시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 업적을 만들었던 그가 첼시에서의 여정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칸테기에는요. 칸테는 첼시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고 있었다. 칸테는 서비세 d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